대위, 왜 명령을 거부했나? 그들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스카이시티의 게릴란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의 명령 거부 이후 발생한 제32수송함대의 전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그것은... 조사 결과, 수송함대를 전멸시킨 반년합 세력 기릴라들의 거점은 바로 자네가 담당한 포벌 구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럴리가... 즉, 아스트랄 전투에서 자네의 명령불복적으로 말리야마 사프는 반년합 세력과의 전투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스카이시티에 게릴란은 없었습니다. 자네가 그것을 단정하는가?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다. 대위, 현재 자네는 게릴라 세력과의 내통 혐의도 받고 있음을 잊지 말라. 다른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좋다. 그럼 판결을 내리겠다. 사프 소속의 카이스터드 팀장인 대위의 스카이시티에서의 행동은 명백한 전시명령불복적 행위였어. 이에 해당되는 행본은 군법 제3조 2항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이다. 그러나 게릴라와의 내통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대위가 보여준 그간의 공적을 인정해 본 사프 군사법정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 계급을 중사로 강등시키고, 사프 우주함대 행성 탐사선에서 중심 근무할 것을 명하며, 이창!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전 결백합니다! 전 결백합니다! 전 결백합니다! 전 결백합니다! 전 결백합니다! 전 구조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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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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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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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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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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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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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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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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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zäh continue.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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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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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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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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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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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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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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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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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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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리야. 솔직히 자네의 공내에 비하면 약소한 것이냐. 감사합니다. 이제 에세이 내에서는 리나센트 플랜과 관련돼요. 베이시스사와 파이오니어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행해지고 있네. 그들로선 아주 치명적이지. 앞으로 그들은 다시 집권할 수 없을 거야. 즉,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흠, 미디엄 얘기로. 자네, 미디엄. 예? 제네시스, 삶, 파이오니어 그룹, 가이스태지. 모두 서두르다 잘못 짚은 거지. 자네는 아니야. 자네에게서 검출된 것은 표준형 항체였네. 미디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 그럼 미디엄은? 글쎄.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미디엄이 아닌 사람을 모두 제외해보니 딱 한 사람이 낫다. 블랙홀. 흠? 어쨌든 훈장 수연을 거듭 축하하니. 아. 또 한 가지 더 있네. 예? 자네는 분명히 명령에 불복종했지만. 제 32함대 전멸 사건이 군 상청부의 몇몇 인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진 예상. 모든 것은 제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 사무소 내부의 의견이었어.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네는 이전 희망대로 현 계급에서의 전역이 가능하네. 어떤가 이제 이곳에 정착하지 않겠나. 원한다면 자네의 노고에 맞는 자리도 마련해 주겠네. 좋은 제안이군요. 전. 후회하지 않나요, 솔? 글쎄. 우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이진. 인간이 가진 기술의 힘이라는 건 악한 것일까? 기술의 힘. 그 자체로서는 선악을 구별할 수 없겠죠. 당신이 객실에서 잠들어 있을 때, 난 그런 생각을 했어. 인간이 얻은 기술의 힘이라는 건. 그건 단지 거울과 같은 것 아닐까. 우리들의 감정과 욕망과 운명과 생각이 비춰지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애써 부정이 온 것은 아닐까? 솔. 난 이 넓은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종의 한 개체로서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는 여행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건 지구에서 보장된 영웅으로서의 조작된 삶에서는 얻지 못할 기회일 테니까. 하... 하... 괜한 얘기를 한 것 같군. 오히려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까. 당신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그만.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